안녕하세요 독쿡이에요 오늘은 으깨으깨 감자샐러드 시작합니다 먼저 메인재료인 감자를 썰어주세요 감자와 달걀을 함께 삶아줍니다 달걀이 먼저 익으니 달걀 먼저 탈출 감자가 다 익어갈 때쯤 당근을 투하해 살짝 데쳐주세요 다 삶은 감자는 껍질을 제거하고 잘 으깨줍니다 뜨거울 때 으깨야 잘 으깨져요 달걀과 당근도 잘 다져줍니다 으깨감자에 당근과 달걀을 넣어줍니다 마요네즈 3바퀴와 머스타드 3바퀴를 돌리고 잘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깨를 솔솔 뿌려주면 으깨으깨 감자샐러드 완성 모닝빵과 함께라면 모닝에도 배가 빵빵 구독쿡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